한화야, 내가 준비한 게 있거든. 네 얼굴에 있잖아. 딱히 네 얼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해. 뭔가 이상한데 그렇게 큰 문제야. 코가 좀 더러워. 그렇게 더러운 건 아니고 더러운데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고 한화야, 그래도 너는 진짜 천만가인 게 화이트헤드는 없다. 근데 블랙헤드가 엄청 많다. 둘 중에 하나만 가지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. 그래서 내가 소켓을 준비했어. 같이 모공에 있는 피지를 다 뽑아낼 거야. 첫 번째, 모공 오프너 시트. 이따 붙여. 15분에서 20분. 자, 모공을 열어줍니다. 15분에서 20분. 기다리자. 뽀뽀같은 소리하네. 이제 두 번째 키우. 붙인다 붙인다. 네가 조심해야 될 거 같아. 접착력이 너무 좋아. 우리 하담원 프로에 세웠어요. 근데 이거 접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뗄 때 씹을 거 나올까 봐 걱정되네. 어떡하니 좋아. 몰라 몰라. 몰라 진짜. 그래서 이건 몇 분 동안 해야 되는데. 10에서 15분 해줍니다. 자, 이제 시트를 뜯을 시간이 됐어. 아, 아. 저는 이거 접착력이. 나 그거 진짜 뜯겨 나온 거야. 헐. 헐. 야, 이게 뭐야. 이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저는 원래 피지가 별로 없어요. 화이트 헤드인 사람인데. 보여요? 아, 있어봐라. 어머니. 빨리 모공이나 닫자. 지겨워요, 우리 애기. 화이트 헤드인 사람의. 자러 갑시다. 안녕.